현장에서의 잠시 잠깐 내가 아닌 캐릭터의 연기를 하는 거는 제가 이제까지 패션 현장이나 모델로서 활동했던 거랑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았고요. 현장에서의 순간 레드선 되는 것들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이제 그 연기는 대사 전달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더 크고 더 호흡이 길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처음이었죠. 그리고 어떻게 보면 김시우 씨에게 드린 질문하고 저도 같은 질문을 받아서 얘기를 하자면 연기에 대한 부담감을 처음에 가지고 있었을 때 그 미스봉의 캐릭터에 대해서 되게 거침없고 남자들하고 함께해도 굴하지 않고 또 하지만 되게 또 사랑스러운 기염둥이 미스봉이 이렇게까지 제가 저를 생각했었을 때 그 캐릭터가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했을 때 미스봉 캐릭터가 제 안에 있더라고요. 있어요? 있어요? 네. 있어서 근데 그거를 잘 또 감독님께서 잘 꺼내주셨고 또 저희가 이제 시우 씨도 그렇고 왕영사 님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본격적인 촬영에 들어가기 전에 황정민 선배님이랑 공부를 했어요. 같이 대본을 놓고 카페에서 액션스쿨 카페에 앉아서 그 이 대본을 한번 쭉 이제 봐주셨는데 리딩을? 네. 근데 그 리딩했던 시간이 되게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. 행복하고 아 이런 건가 싶은 그런 좀 감동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또 현장에서는 이제 같은 광역수사대 이제 오덜순 팀장님이 그냥 뭘 해도 어 잘했다. 그렇게 하면 된다.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너무 이렇게 위로가 되고 그냥 정말 베테랑다운 너무나 명배우님들과 함께 작업을 하게 돼서 어 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아 대단합니다. 아니 우리 장윤조 씨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이번에 첫 데뷔 때 신인상 노릴 게 아니라 영주연상이에요. 지금 말씀은 대단합니다. 진짜 자 이번에 우리 김